강원 자치도가 강원특별법의 제3차 입법과제 설명회를 강릉과 춘천에서 각각 개최합니다.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의 담을 규제 완화 등 입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 영동지역과 태백, 정선, 영월지역 주민은 12일 오후 2시 강릉 나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원주 등 내륙권 9곳 주민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면 됩니다.